자, one more try. 32회 투월이고요. 그 다음에 변화는 두 번 있습니다. 두 번째 홀에서 16카운트 스텝 체인지를 스타트 있고요. 세 번째는 택. 두 카운트 있습니다. 왼발부터 갑니다. 자, 시작. 원, 투, 앤, 쓰리, 포, 앤, 파이브, 앤, 식스, 앤, 풀턴, 세븐, 에잇, 앤, 원. 그렇죠. 런아라운드 하시면서 90도 와서 스윙. 원, 투입니다. 시작. 투, 앤, 쓰리, 앤, 포, 앤, 파, 식스, 앤, 세븐, 앤, 에잇, 앤, 원 하고 프레스로 눌러주십니다. 이게 3번의 원입니다. 3번 시작. 원, 투, 앤, 쓰리, 포, 앤, 파이브, 앤, 식스, 앤, 구십, 세븐, 백팔십, 에잇, 스윙. 오케이. 자, 세션 4 마지막 시작. 원, 앤, 투, 쓰리, 앤, 맘보, 포, 앤, 파이브, 땡락, 식스, 앤, 세븐, 풀턴, 에잇, 앤, 오케이. 자, 두번째 변환하는 거. 원, 투, 앤, 쓰리, 포, 앤, 파이브, 앤, 식스, 앤, 세븐, 에잇, 앤, 원. 투, 앤, 쓰리, 앤, 포, 앤, 파이브, 식스, 앤, 세븐까지 있으세요. 세번 변환. 에잇, 앤, 리스타트 시작. 원, 투, 앤, 쓰리, 앤, 포, 앤, 파이브, 앤, 식스, 앤, 워. 7 8 and 1 2 and 3 and 4 and 5 6 and 7 and 8 and 1 2 and 3 4 and 5 and 6 and 7 8 1 and 2 3 and 4 and 5 6 and 7 택 있습니다. 1 2 리스타트 2 and 3 하시면 되요.